자, 이번에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사전방송 한번 해볼게요 사전방송 일단 들어가서 어떤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제가 생각한 게 네, 여러분들 공사장이 어디죠? 공사장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공사장이 많지 않나요? 공사장 그중에서 또 괜찮은 곳 모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공사장이 세 개면 그 세 개를 전부 다 하는 거죠 괜찮지 않나? 그 공사장을 세 곳에 다 도는 거야 이래야 좀 짧지 않고 좀 길지 않을까요? 네, 원래 컨텐츠 같은 생각 안하고 방송하는데 새롭게 왜 이런 해초도 지랄이야, 쟤랄 애들은 해초도 지랄이세요 아마 해봅시다 원래는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중계방 알릴게요 일단은 뭐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이모티콘 개 같은 패치 때문에 많이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도 Sis 방제가 기다려 이렇게 방제 바꾸는 게 왜 열을 냅니까? 방제 이따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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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려구 효아아 после 500 DM 막澄 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 맞네요 자 일단 어딘자 봐봐야겠는데 공사장이 어딨지? 자 아파트 나갑시다 네 머독입니다 방제 바꾸자 GT5 GT5 공사장 콘텐츠 아직 예 공콘 공사장 컨텐츠 좀 봐봐야겠는데 자 일단 차를 좀 뺏어야겠습니다 저게 마치 뭐네요 우와 개쩔어 미친 페이코줄 죄송합니다 공사장이 어 여기있네 어 여기 앞에있네 바로 공사장이 자 무기 숨깁시다 어이씨 경찰 떴네 상관없습니다 나 비켜봐라 오 공사장 바로있네 여기는 좀 다친데 같은 아 여기 공사장이 아니구나 이럴수가 공사장 찾아봅시다 와 나도 운전해야했는데 아 운전하고싶다 운전하면서 막 이 여자애들 시선을 막 바꾸고싶다 공사장 어딨지 어 아니네 사장님 어디계세요 공사장님 공사장님 어디계세요 공사장님 공사장 혹시 위치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위치를 모릅니다 공사장 위치를 뭐 여러분들이 돌아다 보면 있겠지만은 일단 총도 사볼게요 총 좀 아 없네 별 아직도 붙어있네 아 이거 성가시라 오 외국인이다 헬로우 헬 헬로우 하허학 예약등 안녕 헬로우 총알 사비쳐버라 총알 너무 비싸 아 잠깐만 이거 총알 한 번에 다 사는거 없어요? 너무 귀찮네 이거 또 총 어 끊으시네 그래프에 문제 있어갖고 안됩니다 자 갑시다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수중공기 쩔어 못사네 아 너무 슬퍼 뭐야 뭐지? 일단 그러면 방탕복 아주 좋습니다 좋아 모더니 뒤쪽에 공사냥 있어요 정말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이 자건가? 어? 어 뭐야 뭐야 헉! 헉! 어이 씨발 놈이 뒤지고싶나! 이씨! 야 이색 씨바 안되겠는데 뭐 어쩌세 에잉! 안되겠는데 야 잠만 야 죽어서 어딘지 까먹었어 아이고 여기 아닌데 큰일났다 별 떼야되는데 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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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미없네요 야 죽어갖고 방탕복 다 날렸네 아이씨 야 죽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개멋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 재밌는주라고 하는거야 저거 병신새끼들 저거 진짜 레알 족중진 새끼들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조용히 야 하고있네 병신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제 친구분들만 제 초대세션 말고 친구 세션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신 요즘 친구들 일별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자랑이래 병신 아 근데 공사장 어딨지 여러분 공사장게 대충 몇개 있습니까 진짜 GTA 충들은 진짜 다 알고 있던데 아 이건 제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집이 너무 좋아서 현실은 월세지만 현실은 월세 정말 온라인에서 이거 아 이거 아예 아 맞다 이거 아예 나가서 새로 만들어야죠 이거 이거 아예 나가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되나 모르겠네 아예 나가서 해버리십시오 나가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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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되게 약간 패치가 멍청하네요 이거 그죠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지금 뭐 여러가지 컨텐츠 하기 좋은 것은 바로 GTA4죠 파이브보다는 뭐 여기 시발 스트립바잖아 온라인 자 비공개 친구 세션 오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하면 했던 말 사라지는거 궁금해서 미치고 왔음 강태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그걸 알아서 무슨 말 했어요 해서 다시 강태를 번복하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공사장 컨텐츠 이거 쩔거야 인마 제2의 모독을 잡아라일걸 신춘은 제가 엄청 많이 받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거르기가 이게 하나하나 거르고 싶은데 이게 한 5개 거르면 오류떠 오류떠 그래서 한 1분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요 공사장이 일이 아니고 공사장에서 뭔가 할만한거 자 갑시다 쟤는 아까부터 나이팅킹덤하고 있네 뭐 여기 어이씨 나갑시다 여러분 근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공사장이 어딨는지 아십니까 공사장 아예 나갑시다 차가 좋은게 없기 때문에 그럼 나가야겠습니다 공사장 아 아까 여기도 나왔었는데 아까 총선정 앞에 있었어 지금 그게 공사장이 봅시다 차를 하나 뽑 차를 하나 훔쳐야되요 어 잠깐만 이쁘다 어? 잘못 봤다 재채암아 아닙니다 여기 사람 많지? 오 aseg 오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히계세요 오 좋은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싸아! 쥐지마이! 아아이 저 별.. 별.. 별 뜨지마라 별 뜨지마라 경찰뜨지마라 좋았어 아아 좋은 차 있는데 오랜만에 아아 오! 좋아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거 같은데 이 좋은 차? 자 이 떡두꺼비 오! 페가시 인퍼머스 인퍼너스 음악 꺼져라아 오파차 뽑았다아아아아아아아 어이 뭐 깜짝아 아이씨 순간 뺏으려고 했는데 아아 패시브 보드네 또 일반 시민이 아니고 자 일단! 여러분 혹시 그거 뭐야 뭐야 공사장 위치 아십니까 공사장? 제가 공사장을 오늘 한번 이용해버렸는데 공사장이 어딨지? 아까 제가 이쪽에 근처에 왔던거 같은데 그죠? 어 이 근처야 이 근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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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저건가? 저건가 저거? 저 오른쪽에 있는거? 저쪽이야? 왜 이렇게 커? 진짜 완전 빅인데 빅 걸어갑시다 여기서 이거? 우와 이거 야 와우 야 여기서 괜찮겠는데 이거? 와우 이거 올라갈수 있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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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좋은 사고사야 오우 괜찮은데 이거? 저 오토바이 좀 빌릴게요 오토바이 좀 올라가기 좀 편하라고 잠깐만 어디로 올라가? 뭐지? 왜 지도에 빨간색 터치? 개머택인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저게 왜 개머택? 저거 개머택 왜 한 거야? 저거 길이 어디지? 아니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아 여기다 있다 있다 한번 가볼까? 만약에 그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고 꼭대기에 헬기를 하나 둘 거예요 그 헬기를 타고 다른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다른 공사장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로 칩시다 일단은 그럼 저는 여기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일단 여기에 시청자분들 오셔가지고 저를 막는 거예요 칼총 안 됩니다 무기 안 되는데 그 주먹만 됩니다 대신 저는 뛰어다닐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그러면 막는데 올라가는 데만 막고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뚫리면 그대로 끝났는데요 그대로 뚫리면 얘들 못해요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도 아니면 저는 걸어가데 아 왜 걸어가기 왜 안 되지 걸어가데 이렇게 점프만 해서 아니 그럼 달려지네 똑같이 아무튼 여기 일단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데 밑에 어딨지 열다 사 이게 몇 명까지 되죠 인원이 최대 오 오토바이 어디갔지 아 그러니까 좀 사람 좀 많아야겠죠 아 누가 주는 거야 이거 올라갑시다 열 명 하면 적어요 여기 크기 때문에 공사장이 저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거 자 가볼게 여기 길이 어 여기 올라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 물론 이런 거 헤매는 것도 그거죠 헤매는 것도 저의 몫이죠 뭐 어 아무튼 뭐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일단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여기로 뭐 해주세요 여기로 여기로 여 앞으로 걔한테 뭐 이딴 거 쓰지 말고 또 칼 총 빼세요 저 위로 올라와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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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더라 여기 이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더라 올라가는 길이 어디더라 규칙을 좀 만들어야겠죠 이대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는 절대 금지하겠죠 저 사다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던가 사다리는 일단 금지해야겠죠 네 한층 한층 뚫을 때마다 리세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층 뚫으면 제가 또 한 1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몇초를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빨리 올라가서 그 해야겠죠 최대한 제가 죽이 최대한 사람이 안 죽는 방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으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길어 올라가는 게 어디더라 좀 어렵네 여기가 오케이 여기 아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왜 이렇게 멍청하게 뭐지? 그렇다면 저는 좀 죽으면 큰일 나겠죠 잠깐만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이러면 저 갱얼탱 어떻게 끕니까? 저거 누가 한 거야 저거? 제트 머시 기능한 거야 저거? 갱얼탱 왜 되는 거야 저거? 누가 시작한 거죠? 그쵸? 그쵸? 아 진짜 또 저러네 저거? 아까네 이거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었더라 이게 아유 야 너무 커서 찾기가 힘들어 야 좀 정성스럽게 여기가 있고 이런 거 없냐? 짱구 안받냐? 짱구 존나 진짜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별개 조심좀 하자 아이씨 별개 조심좀 하자 아앗 어 야 잠깐만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뭔 독일이야 인마 아이씨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네요 여러분 여기로 올라가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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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인데 1층에 한번 여러분들 포지션 잡아보세요 경찰 이런 분들 다 그냥 죽으세요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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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 아 그 잡지 말고 일단 자기 서있을 자리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도 길이 막 여러가지 있네 네 저는 여기 서있을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포지션 잡아보세요 포지션 네 내려놓으시구요 무기 안 돼요 무기 안 돼요 무기 안 돼요 무기 안 돼요 좋습니다 아 내려놓으세요 무기 안 됩니다 자 지금 빨간 물 들어왔습니다 흐흫 아니요 죄송합니다 흐흫 흐흫 일단 더 더 빨리 오세요 아 안 뛰세요? 빨리 뛰읍시라 뛰세요! 흐흫 흐흫 아유 죄송합니다 차주 누구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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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죄송하고요 예 차 아 잠깐만 일단 별도 없네요 잠시만요 흐흫 흐흫 좀 따돌릴게요 흐흫 어휴 빨리 뛰어야 겠다 이거 빨리 뛰어야 겠다 이거 아 뭐야 여기 사기인데 여기 흐흫 야 여기로만 가면 되잖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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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치마 쏴버리기 전에 내려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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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근데 될까요 이게 레스토한테 전화하면 돼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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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되네 아 안되네 랩이 21이네요 흐흫 랩이 21이야 아아 흐흐흐 아이씨 fills Box 아아 하아 죽혀야 겠다 아아 이 하아 제 cá 죽자 대기호 대기호 자 hurricanes 올라갑니다 죽으면 이 근처에서 태어나긴 하는데 좀 머네 아 뭐 이리로 가면 되겠지만 시민 진짜 인성 개씨버 어 좋아 여기 딱 크으으으 센스 좋아 자 일단 가볼게요 일찍에 섰죠 여러분들 여기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지나갑니다 야 끝이야? 여러분 시작하면 일단 룰같은거 제가 생각하는 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층 한층 제가 결국은 여기 공산장 꼭대기로 올라갈건데 여러분들도 막으셔야 됩니다 주먹으로만 사용하고 칼 뭐 무기 이런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걸어다녀셔야 됩니다 무조건 걸어다녀야되요 뛰면 안됩니다 점프 안됩니다 시프트 사용 금지 무조건 W만 천천히 저는 야 별단사람 빨리 죽으세요 네 저는 뛸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1층을 넘어가면 2층에서 대기할거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2층에 빨리 와서 또 여러분들은 또 각자 포지션 맞게 절 또 막으셔야겠구요 뭐 아무튼 대충 이런건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또 앞에 너무 뭐있으면 개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가니 좀 뒤로 뒤로좀 뒤로좀 가 뒤로좀 가 들어가라고 이 핑크보이야 아이씨 아이씨 핑크보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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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아이씨 아이씨 줄이면 안되겠다 이거 큰일나겠다 줄이면 큰일나겠네 핑크보이 핑크보이 여러분들 좀 예 너무 좋아 무섭네요 이씨 여기만하고 다른데 있을거 같은데 여기 너무 경찰 너무 심각한다 여기 여러분 경찰 있는 경찰 별 붙으면서 빨리 죽으세요 그냥 답답해 죽겠네 계속 몇명 걸렸기 때문에 어슬렁 아이제 왔나보네 자 여러분들 좀 뒤로좀 가 뒤로 뒤로좀 가라 아하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이 그러고 내가 갑자기 시작하고 점프 한번 막을 수 있겠어 자 무기 내려놓고 하하 자 시작하면 절 잡는거에요 준비됐습니까? 정말 맵에 다 들어오셨나 이거 대충 온거같는데 자 룰 한번 일단 여기가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제가 이 공사장 끝까지 갈거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막으셔야 되는데 일단 층마다 잠깐 쉴거에요 제가 이 상태로 1층 뚫어서 2층 가버리면 2,3층 4층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저 못 막기 때문에 1층 제가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2층 오셔서 저를 막아야되요 대신 저는 기다려드릴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총 어휴 뭐야 경찰 왜 누구냐 또 야 누구야 그냥 죽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야 경찰 좀 떼라 경찰 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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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죽으세요 여기 폭력이 남부할거라서 경찰 금방 떠요 바로 뜹니다 경찰도 타면 안되는데 이거 아휴 경찰 아이씨 경찰 갔나요? 자 일단 그러면 슬슬 시작할께요 2층까지 막으셔야 됩니다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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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s 여기 선 넘어가서 점프하면 시작인걸로 아세요 흐으오 흐흐흐흫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 야 미안 다시 할께 다시 할께 다시 할께 ㅋㅋㅋㅋ하하하하 야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야 야 뭐야 탈락이 아니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올라갈게요 뭐야 야 진짜 호를 찌르는 곳에 뭐가 있네 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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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야 점점 가까워지는거 아니냐? 야 야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 이 새끼는 안 잊혀가면서 가 오케이 호 어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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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씨 하하하하하하 야 존나 무서워 좋아 이거 이거야 이거 경찰이잖아 야 어디있냐 아 2층 저기다 2층 호우우 야 근데 너무 시시한데 이거? 하하하하 야핳 야 달리지마 야 야 너무 시시한데 이거? 아이 잠깐만 이거 올라가게 올라갔는데 너무 시시하다 이거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야 그리고 띠지좀 마라 은근슬쩍 이거 사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사람이 좀 너무 적다 달리게 해주면 야 달리게 해주면 말도 안돼 그 생각이냐 그게 말이냐 마큼이냐 달리며 여기 아예 근처도 못가 혼잔데 쓰읍 아 싸움 못하면 달리게 됩니까? 쓰읍 저도 걸 거 나도 걸 나도 걸자고 여러분 2층가서 한번 대기해보세요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하하 2층가서 한번 막아보 예 한번 저를 막아보세요 어 달리는거 5초 이런거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2층가서 예 쓰읍이 매드크라운인데 나도 걸으면 힘든게 야 생각을 해봐 나랑 쟤랑 속도가 똑같으면 안돼 절대 안돼 길은 보이는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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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안 꺼져? 안 꺼져? 야 비켜 너 어 앞에서 얼쩡거리지 나도 이제 걸어갈거야 한번 2층에선 걸어가 볼게요 너무 가까우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지마세요 저는 점프가능 점프하면 되지않나 하핳 인기를 되게 안전빔 이게 완전히 안전한거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능 onen 흐흐 하하하하 흐해 애하 ㅋㅋㅋㅋㅋㅋ 오씨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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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 en 야... 아이 개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투모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뛰어져 전투모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좀... 뛰어집니다 아 어떻게 가냐 이거 이 새끼가 어! 2층 2층 어 여기 있다 2층 여기 있다 아 여기로 가면 안되잖아 개무서운데 저분들은 뛰고 자전거 왔덤 말도 안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시시한데 그죠? 이렇게 너무 시시한데 이러면 제가 또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 사람이 많아야될까요? 그죠? 사람이 좀 많아야될까? 크흠흠 지금 7명있어요 저 포함해서 7명 여기서 7명 더 추가하면 되려나? 아... 1층마다 1층마다 점프제한 점프제한 괜찮은데? 자 이제 또 올라갑시다 또 올라가요 이거 실패 에핳 아니메 흐흅 흠 흐흐 seekers 으 아..잠을 슬그만거 어떡하냐? 이 점프해서 오라고 점프해서 자 여러분들ή서 좀 멀리 퍼져보세요 이번에는 크흐흐히 incredible 여러분들 올때 점프점프로 오세요. 점프 흐흑흐히히히 Th 에핳흐 terms 치길때 점프로 움직이세요 점프로 자 한번 여러가지를 시도해봅시다 여러가지를 나도 점프야 나도 점프야 야 좀 멀리 떨어져 야 너무하다 너무 가까이있다 이거 나도 점프로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점프로 움직이세요 시작 야 야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야 이거 너무 컨텐츠가 재미가 없는데 가까이 가까워지고 있는거 같은데 야 진짜 아하하하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다 큰일 났다 야 컨텐츠 망했는데 야 아니면 아니면 자전거 하나 있는 분 계세요? 자전거 제 자 제가 저는 자전거로 움직일께요 자전거 그냥 그냥 걷는걸로 재미없어서 웃기라고? 야 말이야? 한번 자전거 저 한번 줘보실래요 자전거 공방 안합니다 쟤 재미가 너무 없어 저 심각하게 재미가 없어서 안돼 하 아.. 네에에에 아 진짜 뭐가 나을까? 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공사장에서 공사장에서 살릴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을텐데 아 괜찮은데 솔직히 이 콘텐츠가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은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거지 이 밸런스를 맞춰받는게 뭐가 있을까 어 왜 이거 왜 걸려 갑자기? 개뜬금없네 사람 늘릴까 사람? 사람은 늘려야 될 것 같고 아 돈 한 차례야 나 어 뭐야 깜짝이야 씨 사람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모노님은 자산차차고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길만 모노님은 사람치면 처음부터 흠 야 아니면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때요? 제 생각인데 제 의견입니다 여기를 차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차를 차랑 오토바이를 끌고 올 수 있긴 한데 어 그거를 주차장에 주차장에 아이 좀 별로네 흐흫 아 야 기다려봐 뭐 할 수 있어 이제 죽어야 겠습니다 야 너무 콘텐츠 기 야 너무 기죽이지 마 애새끼들이 존나 기죽이네 살릴 수 있어 이거를 애들 괜히 막 기중해갖고 다음 컨텐츠는 없게 만들기만 확 사람 늘릴 수 있는 애들이 안 들어와 친구들이 안 들어와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자전거 어딨어요 자전거 자전거 갖고 오고 계시나 일단 여러분들 1층에 대기할게 1층 모두 1층 1층 어디로 가지? 아이 야 너 갖고 온다며 너 갖고 온다며 어딨어 야 갖고 온다며 자전거 갖고 온다며 하 씨 답답 부서졌 하 씨 야 그거 말해야지 계속 너 기다리고 있잖아 하 답답해 죽겄네 부서... 하이 아우 씨 아 진짜 헌남무 흔히 실패다 일단 그러면 아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더 이거 살릴 수 있어 야 여러분 차 좀 내려 차 내려서 1층에 좀 와라 1층에 나 있는데 말고 1층에 공사장 1층 근데 1층이 어디지 아이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듯이 경찰 다 떼고 들어주세요 1층 몰칠 때 야 숨바꼭질을 어떻게 해 위치 다 떴는데 아 이거 살릴 수 있어 이거 아 준 시스템 아 알았어 고마워 준 시스템 미니백 미니백을 끌 수 있다고? 미니백을 끌 수가 있다고? 야 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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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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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KOR 야 일단 1층 어디냐? 좀 앞인거 같은데 어 너무 빠른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빠른데? 아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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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긴가? 야 길이 어디야 도대체 하하핳 진짜 개빡쳐 뒤질거 같애 흐흫 어 야 야 여러분 1층 길 어디예요? 어 나 진짜 개빡쳐 계속 돌아가 아 너무 화나 진짜 아 여기 길 아니야 저기야 개가 길다고 아 여기 여긴? 여기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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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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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 자전거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빨리 가는데 이거? 여기여기여기 있다 있다 하하 진짜 얘들 말 존 답답하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유 진짜 야 진짜 아 그니까 제가 또 이 생각을 해봤는데 각 층마다 미션 같은게 있어 예를들어 이 자전거를 이런분들이 한명이 어따 숨겨나 1층에 어디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고 2층에 올라가는거지 솔직히 이게 가장 나은 방법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올라가면 너무 쉽게 끝나니까 이거를 누군가 숨겨갖고 내가 찾아갖고 2층에 올라가는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어... 아... 그러면 이 자전거 숨기기로 합시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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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그냥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저는 뛸게요 여러분들은 걸어가세요 일단 이거 자전거 한명이 숨기세요 그러면 총 사용금지입니다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계속 어... 일단 그럼 좀 퍼지세요 한명이 숨기고 나머지는 1층에 좀 퍼지세요 아니 여기 2층에 2층에 지금 층에 숨기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하고 있는 컨텐츠 뭐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1층에 가세요 그래서 좀 숨어보세요 아이 좀 멀리 퍼져보세요 잠만 잠만 퍼지라고 흐흥 아 나 진짜 빡칠 것 같아 슬슬 아 나 슬슬 빡칠 것 같아 진짜 아 존나 드릴게 안됐네 진짜 아...